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50대 여성 A씨는 6일 오전 강릉항을 출발해 울릉도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3명에 발생한 대전대청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가 지난달 27일 퇴원했고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A씨가 노출된 시기는 지난달 20일에서 22일로 이달 10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울릉군 행정선을 타고 무크황에 도착한 뒤 대전 서구보건소 측 구급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릴 우려가 큰 사람이 섬 여행에 나선 상황까지 이른 것과 관련해 허술한 방역체계를 또다시 노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3시간 만에 수정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단을 공개한 지 3시간 만에 수정 명단을 다시 발표하고 환자 경료병원 중 하나인 성무가정의학과 입원의 소재지를 경기도 분포시에서 서울 성동구로 정정했습니다. 또 다른 경료병원인 충남보령치 소재 대천365연합의원은 365연합의원으로 경기도 평택의 평택푸른병원은 평택푸른의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천의 메디홀스의원은 부천의 같은 이름의 병원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해 부천 괴한동 소재병원으로 특정했으며 당초 여의도구를 잘못 표기됐던 여의도 성모병원 소재지도 영등포구로 정정했습니다. 복지부가 메르스 유행이 6.5일을 고비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메르스의 평균 잠복기는 6.5일,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까지 이틀이 걸린다면 노출된 지 9일 만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다녀간 건 지난달 27일에서 29일, 9일을 더하면 6월 5일에서 7일 사이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6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10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3차 감염에서 멈춘다면 환자 증가 추세는 정점을 찍고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선이 발표되지 않은 추가 확진 환자들 가운데는 증상이 발현된 채로 여러 병원을 옮겨다닌 환자가 있을 수 있어 제3, 제4의 진원지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4차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를 반드시 막아야 낙관적 전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정과 병원의 접촉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찾기 위해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거쳐간 24곳의 병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실효성에 논란을 빚었던 자퇴 격리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지자체 공무원을 투입해 격리자 전원을 1대1로 책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의심 환자 휴대폰 위치 추적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총리 대행은 현재 메르스는 병원의 감염으로 지역사회 확산은 없지만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현재 메르스 유행은 100% 병원 감염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위기 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6월 중순까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가칭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등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6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